진강이에게 도착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.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. 내가 이런데. 너 그래도 죽고 싶어? 아니. 살고 싶어. 너를 처음 본 건 오랜 겨울.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발견했어. 이기지 못하게 우리가 서로의 손에 고치게 되더라도 그 슬픔에 남은 이의 삶이 잠기지 않게 하소서. 언젠가 나를 알아주길 바랬고 나를 봐주길 바랬는데 이런 눈은 아니었다. 내가 마냥 평범한 젊은이었더니 그럼 우리는 하늘은 되겠지? 선호야! 선호야! 넌 진짜 어떤 나쁜 연락. 사랑은 대신 죽어줄게. 나도 보고 싶었다. 그리고 당신을 보냈는데 그리고 당신이 성색하지 않게 하였고 너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신 것이다. 그리고 당신이 남은 invites 지는 것처럼 당신이 남은 계획을 들어갈 수 Diseš틀에 들었다. 그리고 당신이 남은 계획을 들어갈 수 있으신 것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